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트라우스 킹에 송환이 됐는데요. 북한에서 송환이 됐는데 송환되는 과정을 뉴스로 담았고요. 아직 미국에는 도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요. 좀 깁니다. 3분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예전에는 1분씩 끊어서 했는데 오늘은 그냥 다 하겠습니다. 다 해볼게요. 좀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Do begin tonight with the US soldier. Do begin tonight with the US soldier. Do begin 이라고 했죠. Do begin인데 앞에 위가 살짝 잘렸어요. 위가 잘려가지고 We do begin. We do begin tonight. We do begin tonight. begin을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소식으로 이제 무엇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으로. 그런데 Do가 이제 강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Begin을 강조해 주는 거죠. Do는 이제 begin을 강조해 주니까 뭐 진짜로 시작한다보다는 격하게 시작한다. 뭐 아주 열심히 시작한다. 뭐 격하게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는 걸 강조해 준다. 보시면 되겠어요. Do begin tonight with the US soldier. Who willingly. Do begin tonight with the US soldier. Who will. Do begin tonight with the US soldier. Who will. With the US soldier. We are the US soldier. US soldier. US soldier. US soldier. 그런데 이 With. Begin 다음에는 With를 기다리셔야 된다고 그랬죠. With를 기다리는 거예요. Begin이 나왔다. 그럼 With가 나오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US soldier. 미군. 미군. 미국 병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얘가 어떤 사람이냐. 얘가 어떤 사람이냐. Do begin tonight with the US soldier. Who willingly crossed into North Korea. Tonight. Willingly crossed into North Korea. Do begin tonight with the US soldier. Who willingly crossed into North Korea. Tonight. Who. Who에서. Who 한 다음에 얘를 설명해 주는 거죠. Who. Willingly. Willingly. 뭐 자기. 자의적으로. 자의로. 일부러. Crossed into. 어디 어디. 안으로 들어갔다 할 때. Crossed. 건너서. 어디 안까지 들어갔다. 안까지 들어갔다 할 때는. 이제 into를 쓰고요. North Korea라 그랬으니까. North Korea. 국경 안쪽으로 들어갔다 하는 얘기죠. North Korea. 북한 안으로 들어갔다. 북한으로 들어갔다.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갔대요. 국병사가. 웃음 Konstantin입니다. It's finally crossed into North Korea. Tonight. dem별이 crossed into North Korea. Tonight. Back in U.S. custody now. North Korea. Tonight. Back in U.S. custody now. Back in U.S. custody now. Tonight. 여기서 커스터디는 어떤 감독, 관리라는 뜻이거든요. 사전을 찾아보면 커스터디가 구류, 감금 이런 뜻이 있는데 아주 구류, 의미상 구류가 아니에요. 구류가 아니고 왜냐하면 미국에 구류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에 아직 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구류됐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관리하고 있다. 미국이 관리하고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미국이 신병을 확보했다라는 뜻입니다. 신병을 확보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갔던 미군이 다시 미국 쪽에서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미국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에서 신병을 확보한 결과가 아미는 육군을 얘기하는 것이고 private travis king private saving private ryan 기억하시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 그랬잖아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 뭐라 그랬어요? saving private ryan 그랬죠 그러니까 private는 일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travis king 일병 위 육군인 travis king 일병의 지난번에 찍힌 최근에 찍힌 사진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그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면이 이 이미지가 바로 지난번에 찍혔던 사진이다 이미지는 어떤 영상을 얘기하는데 picture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것은 동영상은 아니죠 동영상은 아니라 어떤 사진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화면을 좀 구하지 못해 가지고 소리로만 듣게 됩니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this was the last image of army private travis king wearing a black cap and shirt authority say just moment wearing a black cap and shirt authority said travis king wearing a black cap and shirt authority say wearing 무엇을 입고 있어요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wearing a black cap wearing a black cap 검찰 kick 검은 모자하고 shirt and shirt 셔츠 검은 모자와 셔츠를 입고 있는 그 모습이 포착이 됐다는 얘기죠 셔츠까지요 그다음에 이건 당국자들에 따르면 당국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장면이 뭐냐면 포착된 장면이 뭐냐면 just moments before he crossed DMZ는 demilitarized zone이라고 해서 비무장지대 라고 했죠. 그래서 군사분계선을 넘어가기 몇 분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just moments니까 moment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분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efore he crossed the DMZ 군사분계선을 넘기 얼마, 몇 분 전에 찍었던 사진이다. 포착됐던 그런 사진이다. 이미지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대냐? he is now on his way home. 지금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상태예요?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뭐하고 있어요?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에, 성환되고 있는 중이다. north korea is now on his way home at this hour. north korea saying they expelled him. north korea saying, north korea, north korea saying, is saying, is saying, is saying, is가 생략이 됐죠. is saying, day는 이제 북측을 얘기하는 것이죠. 북측 전체를, 당국자, 북한 당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트래버스 일병을 그들이 북한 측에서 추방했다. 추방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방했다. 추방했다. 우리가 걔를 추방했어. but tonight. but tonight. but tonight. but은 잘 안 들렸는데 앞에서 잘려가지고. tonight here we have lea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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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빨랐는데요. 무엇에 대해서 어떤 소식을 입수했어요. 뉴스에서 어떤 소식을 입수하다 할 때 learn of를 쓰자. learn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배웠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제보를 들었다거나 제보를 입수했다거나 어떤 소식을 소식을 입수했다거나 뭐 무엇을 들어서 알게 됐다거나 그런. 그럴 때 이제 alert으로 쓰죠. they expelled him. but tonight here we have learned of secret negotiations to make. tonight here we have learned of secret negotiations to make. tonight here we have learned of secret negotiations to make. and secret negotiations. secret negotiations. secret negotiations. crime negotiations. 비밀 협상. 비밀리에 어떤 게시했던 어떤 협상에 대한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비밀리에 어떤 협상이 오고 갔다는 얘기에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어떤 협상이 비밀리에 오갔다 오갔다 Tonight here we have learned of secret negotiations to make this happen secret negotiations to make this happen To make this happen 어떤 비밀리 협상이 이루어져서 그 결과 To make this happen 이 일이 벌어졌다 이 일이 발생했다 Make this happen 이 일을 벌어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송환됐다는 얘기죠 무사히 트라베스킹 일병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비밀 협상 비밀 협상 덕분에 이제 돌아올 수 있었다 우선순위다 우선순위다 우선, 세우선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안전이죠 그러니까 그의 안전 그러니까 일병 트라베스킹 일병의 안전이 최우선순위였다 퍼스트 프라이오리티 최우선이긴 하지만 최우선이긴 하지만 그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What could this U.S. soldier face? 어떤 것에 무엇을 직면하게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요? 이 미국 병사가 트라베스킹 일병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요?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최우선 안전을 굉장히 최우선으로 생각하긴 했지만 미국까지 안전하게 오기는 했지만 미국에서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 얘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안전하게 데려오긴 했지만 미국에서는 어떤 꼴을 당할까요? When he lands back on U.S. soil U.S. soil When he lands back on 백이라는 건 다시 진행 방향이 바뀔 때 진행 방향이 바뀔 때 백을 써요 진행 방향이 바뀔 때 백 그러니까 북한에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백 했잖아 다시 방향이 바뀌었죠 진행 방향이 바뀌었어 그럴 때는 백을 씁니다 렌즈는 이제 도착하다죠 도착하다 어디에 on on은 어디 위에 붙어 있다는 게 on이고 U.S. soil U.S. soil은 미국 땅덩어리 영토를 좀 중점적으로 영토를 강조할 때는 soil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토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영토를 강조할 때 soil을 쓰고요 원래는 그냥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쓰려면 인 전체사 인을 써야 돼요 back in the United States back in the when it lands back in the United States 이렇게 써야 되는데 soil을 쓰려면 영토 토지의 땅덩어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때는 on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전체사 on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명사 U.S. 다음에 명사가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on이냐 in이냐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 땅덩어리에 도착했을 때 도착했을 때 그는 어떤 꼴을 당할까요 어떤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렇게 what could니까 이렇게 question mark를 붙여야 되겠죠 어떤 꼴을 당할까요 어떤 일을 어떤 일을 당할까요 Alfанов시 Oren attic already 알고 speak speak with his mother speak with his mother already able to 뭐뭐 할 수 있게 됐다 intellig adhere speak with his mother 트래비스 일병의 엄마하고 트래비스 일병의 모친하고 이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는 엄마를 찾아갔다는 얘기인데 내 엄마를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인데 누가 아직 그 주체는 나오지 않았어요 누가 도대체 엄마 그 일병 엄마하고 이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됐느냐 앞에 tonight이 있었네요 his mother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컴마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앞에 있는 주어하고 주어가 같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주어는 안 쓰고 뒤에 주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엄마랑 인터뷰를 하게 됐는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텍사스에 도착하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land 오늘 쓰려면은 오늘 쓰려면 뭐 soil 뭐 US soil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명이잖아요 텍사스 유나이디드 스테이츠 텍사스 이런 지명이나 지명이나 나라명일 때는 전치사 인을 써야 됩니다 여기서 전치사 인을 썼죠 그래서 텍사스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미리 이제 엄마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게 누구냐고 도대체 누구랑 인터뷰를 하냐고 누가 인터뷰를 하냐고 그게 바로 ABCs, ABCs 마르타 레드트예요 마르타 레드트라는 기자입니다 마르타 레드트라는 기자가 엄마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죠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ABCs, 마르타 레드트, 마르타 레드트 그 다음에 첫 소식이니깐요 ABCs, 마르타 레드트, leading us off tonight 아까 전에도 많이 했죠 leading us off tonight 이거는 뭐 그냥 leading us off tonight leading us off tonight 첫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할 때는 lead us off예요 lead us off, lead us off, lead off라는 거 많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깐요 이게 앵커가 이제 입버릇처럼 쓰니까 입버릇처럼 쓰니까 네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르타 레드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첫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음 여기까지 비밀리의 협상이 이루어진 뒤에 수 달 동안 몇 달 동안 협상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는 몰랐지만 뭐 막 후에서 막 후에서 비밀리의 협상이 이루어졌었대요 이루어진 뒤에 아까도 나왔던 표현이니까 아르미 프라이빗 트래비스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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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일병 누구 트래비스 킹 트래비스 킹 일병 트래비스 킹 일병 트래비스 킹 일병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is in US custody is in US custody US custody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병이 확보되었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king is in US custody is in US custody 미국의 관리하에 들어왔다 직역을 하자면 미국이 관리하게 됐다 미국이 신병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king is in US custody on his way home from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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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Korea 그러니까 지금 오고 있어요 홈이라는 것은 집이 아니라 이것은 고국 고국이 되겠죠 미국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North Korea니까 북한에서 텍사스 집으로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북한이 나왔으면 그거의 격이 맞는 국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홈은 그래서 국가의 의미예요 North Korea와 동격인 국가 미국으로 지금 통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는 중입니다 on his way home from North Korea 다시 그 다음에요 officials saying he appears to be in good home from North Korea officials saying he appears to be in good officials saying he appears to be in Korea officials saying he appears to be in good health in good health officials officials officials는 당국자가 되어 있고요 당국자가 되어 있고요 걔를 이제 송환하는데 관계된 당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saying 말했죠 말하는데 is saying b동사는 여기서 b동사 생략이 됐고요 r이구나 b동사는 생략이 됐고요 여기서는 생략이 됐고 he is in good good 뭐라 그랬지 good good spirits appears to be in good health officials saying he appears to be in real officials saying he appears to be in officials saying he appears to be in appear to be in sorry appears to be appears to be in good spirits spirits in good appears to be appears to be appears to be appears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뭐인 것 같다는 뜻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appearance가 외모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뭐인 것 같다 라고 당국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관리가 관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officials는 공무원을 지칭할 때 쓰는 겁니다 공무원을 주로 쓰고요 saying he appears to be 뭐뭐인 것 같다 in good spirits in good spirits in good spirits 는 기분이 좋을 때 in good spirits 를 쓰는 거예요 기분이 좋다는 뜻입니다 officials saying he appears to be in good health and good spirits and his in good health 왜 이렇게 왜 못해 in good health and good spirits in good health에요 건강이 좋아 보였고 건강해 보였고 officials saying he appears to be in good health and good spirits 건강해 보였고 그리고 good spirits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좋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그냥 막 가슴이 몹시 만나고 싶어한다 몹시 보고 싶어한다 뭐뭐 하고 싶어한다 Eager 이거는 몹시 뭘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족을 만나고 싶어 몹시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몹시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어피셜 관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And is eager to see his family But his future remains uncertain But his future remains uncertain Remains은 그냥 별 뜻은 없고요 별 뜻은 없고 uncertain이 중요한 거예요 uncertain 그러니까 불확실하다 미래는 불투명하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안전하게 뭐 고국에 돌아오기는 하는데 미래는 아주 불투명하다 왜냐면 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In july, the 23-year-old soldier In july, the 23-year-old soldier 23살 된 미군이 23살 된 군인이 지난 7월 달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에 대한민국의 투어 그룹이니까 관광단체의 관광단체의 합류을 했다는 얘기죠. 관광단체의 합류을 해서 거기 틈새 끼어서 관광을 하던 차에 관광을 하려고 했는데 또 화면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 속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듯이 이 사진 속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씬이 나왔죠. 씬. 씬. 이게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본다는 게 아니라 이게 수동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서 보이냐. 이 사진에서 보이듯이 관광단체의 관광하는 사람들 무리에 무리에 이제 섞였단 말이에요. 무리에 섞여가지고 tall. 키도 크고요. and. dressed. 아. and는 없구나. tall. dressed. dressed in black. dressed in black. dressed in black. 옷은 검은 옷을 입었어요. 키도 크고 옷은 키는 크고 옷은 검은색을 입었다. man in black 있잖아요. man in black. man in black. man dressed in black이에요. man in black. 이는 착용. 의상을 어떤 착용의 의미죠. 이건 착용. 이는 착용의 의미. 검은 옷을 입었다 할 때. dressed in black. 검은 옷을 착용했었구나. 스트라버스 ни는 vengeance came by name by name by name by name by name by name by name. tall. dressed in black. stood in black. Armed in black. stood in black. stood in black. stood in black. Scriptures stand at the front of the crowd. White. standing at the front of the crowd. King standing at the front. estamos devant. 무리들. 무리들. 무리들 앞쪽에 서 있었다 standing at the front at the front는 앞쪽이죠 앞쪽에 서 있었다 앞쪽에 앞쪽에 서 있었는데 무리들 앞쪽에 서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standing at the front of the crowd at the DMZ and the crowd at the DMZ at the DMZ라고 했죠 at the DMZ at the DMZ demilitarized zone DMZ 기무장지대 거기 군사분계선 거기 거기에서 이제 거기 무리들 무리들 앞쪽에 서 있었다 DMZ at the DMZ and then willingly bolting into North Korea were willingly bolting DMZ and then willingly bolting into North Korea and then DMZ 거기 앞에 서 있었는데 and then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willingly 일부로 막 일부로 고의로 고의로 willing 이라는 게 어떤 의지 자신의 스스로 뭘 했다는 얘기에요 bolting into는 막 토 꼈다는 얘기에요 어 시템말로 토 꼈다 어디로 인투 안으로 토 꼈다 North Korea North Korea 북한으로 토 꼈다 북한 쪽으로 넘어갔다 북한 쪽으로 막 막 부리나케 달려갔다는 얘기죠 여기서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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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오죠 war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North Korea는 지명이잖아요 어떤 어떤 place의 개념인데 place의 개념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이에요 공간의 개념 공간의 개념이 이게 나라가 됐든 지명이 됐든 간에 국가명이 됐든 간에 어떤 공간의 개념이 나온냐 그 다음에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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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잘 안 들리는데 이게 관계부사 where 이 장소를 설명해줄 때 where를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where where 하면 잘 안 들리고 where 짧게 were 이런 식으로 were 이런 식으로 단골로 나오니까요 공간의 개념 다음에는 worry worry 아주 입버릇처럼 나옵니다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anything into North Korea where he was quickly detained where he was quickly detained where he was quickly where he was quickly detained where 어 he was quickly where he was quickly detained where he was quickly detained 아주 순식간에 detainedаздant 구류가 됐어요 갖췄단 말입니다 detained은 억류됐다는 얘기입니다 억류됐다는 얘기예요 갖췄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드리븐 어웨이라고 했죠 드리븐 어웨이, 드리븐 어웨이 그 다음에 드리븐 어웨이, 드리븐 어웨이 어디론가 차를 태워가지고 어디론가 데려갔어 그 다음에 신문을 당했어 신문을 당했다는 얘기야 북한으로 톡 꼈는데 그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신속히, 재빨리 그를 구금을 해가지고 구금을 했다가 어디로 이제 차를 태워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신문이 이루어졌다 신문을 했다, interrogated, 신문을 했다는 얘기고요 엘rias에 그러ального 출입이 됐 Get some 78일و 하나 그니까 이제 석방이 됐다는 얘기야 헛방 70일 후에 석방이 됐는데 이게 말이죠 외들은 네 저희도 한 다음에 저희도 한 다음에 수위든 차이나마 스웨덴이죠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은 차이나 중국 스웨덴과 중국이 중국이 뭐였다 facilitated facilitated는 뭐냐면요 앞에 his release가 그의 석방이잖아요 그가 석방됐다는 얘기인데 그가 석방된 것은 누구 덕분이다 누구 덕분이다 스웨덴하고 차이나 덕분이다 스웨덴하고 차이나 덕분이다 이걸 굳이 설명을 하자면 수월하게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월하게 뭔가가 수월하게 진행되다 할 때는 facilitate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facilitate which is release some 70 days later facilitated 여기서는 이제 비동사가 생략이 됐어요 비동사가 생략이 됐고요 이게 pp니까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누구 덕분에 누구 덕분에 스웨덴하고 중국 덕분에 이게 석방이 70일 후에 이게 석방이 수월하게 진행이 됐다 오늘 발표했습니다 북한 측에서 오늘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느냐 KING WOULD BE EXPELLED 추방될 몸이었다 그 당시에 킹은, 킹 일병은 추방될 일이었다 추방될 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KING WOULD BE EXPELLED AFTER FINDING HIM GUILTY OF IL SPELLED AFTER FINDING HIM GUILTY OF AFTER FINDING HIM GUILTY AFTER FINDING AFTER FINDING AFTER FINDING HIM GUILTY AFTER FINDING HIM GUILTY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뭐 추방됐다 뭐뭐 했다 다음에 AFTER가 나오면 원인이 될 가능성 이유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유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뭐 시간적으로 뭐뭐 후회도 되지만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원인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FINDING HIM GUILTY FIND HIM은 그렇게 큰 뜻은 아니고 중요한 뜻은 아니고 GUILTY가 중요해요 항상 키워드가 중요한 건데 키워드는 GUILTY가 키워드예요 유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걔를 추방하려고 했었다 추방하려고 했었다 SPELL AFTER FINDING HIM GUILTY OF ILLEGALLY INTRUDING INTO THEIR TERRITORY FINDING HIM GUILTY OF ILLEGALLY INTRUDING INTO THEIR TERRITORY 그러니까 그 죄목은 뭐예요? 어떤 혐의로? 어떤 죄예요? ILLEGALLY? ILLEGALLY? 불법적으로 INTRUDING INTO THEIR TERRITORY 영토죠 영토 그러니까 제목은 뭐냐면 불법적으로 침범했다 불법적으로 침범했다 북한 영토에 Their Territory는 이제 북한 영토가 될 거니까 북한 영토에 불법적으로 침입했다 불법적으로 침입했다는 그런 죄목으로 그런 죄 때문에 이제 추방하려고 했었다 스위디쉬 어피셜 여기서 스웨덴 관리가 나옵니다 스위디쉬에 스위디쉬 스위디쉬 오피셜 스위디쉬 오피셜 스위디쉬 오피셜 스위디쉬 이게 스웨덴 관리가 스웨덴 관리가 수웨덴 관리가 된 당시에 DRAVING DRAVING king DRAVINGیں KING 북한에서 스웨덴 관리가 킹을 buttering king을 buttering킹을 buttering DRAVING KING From North Korea from North Korea, 북한에서 킹을 태웠어요. 북한에서 킹을 태워서 나왔어요. from North officials, then driving king from North Korea, across the border to China, or across the border to China, North Korea, across the border to China. Across the border, across the border to China, across the border to China니까 중국 국경까지, 중국 국경을 넘어섰어요. 북한에서 스웨덴 관리가 북한에서 킹을 태워가지고 중국 국경을 넘었어요. 태워서 중국 국경을 넘습니다. 여정이 나와있어요, 지금. Across the border to China, where he was met by the U.S. ambassador to China, where he was met by the U.S. ambassador to China, then to China, where he was met by the U.S. ambassador to China. 아, 여기서? 또 월이 나오죠. 월, 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차이나 다음에 월이 나와요. U.S. ambassador to China, then a quick stop in South Korea, where he was met by the U.S. ambassador to China, where he was met by the U.S. ambassador to China, where he was met by the U.S. U.S. ambassador to China, then a U.S. ambassador to China, where he was met by the U.S. ambassador to China. 예, he was met 그랬죠. 왜 he met 안 그러고, he met이라고 안 하고, he was met 이렇게 했을까요? he was met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트래버스 킹이 자기 의지대로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만나면 그냥 he met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he was met, 왜 수동을 썼냐면, 제 3자가 걔를 만나게 했어. 제 3자가 걔를 데리고 가서, 걔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걔를 데리고 가서 만나게 했기 때문에 수동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트래버스 킹, he was, he가 이제 트래버스 킹이고, 트래버스 킹이 wasn't met. 제 3자에 의해서 만났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만났냐면, US Ambassador, US Ambassador, 미 대사. 중국 주제, 미 대사죠. Ambassador to China니까, 중국에 주제하고 있는 미 대사예요. By the US Ambassador to China. 중국 주제, 미 대사를 만났어요. 거기서, 중국에서, 중국 국경에서. 중국 Maria Geezo. Jonathan은icasking 취직상으로 갔어 왔어요. Then a quick stop in South Korea. Then a quick stop in South Korea. Then a quick stop in South Korea. Then a quick stop. Then a quick stop. Then a quick stop in South Korea. Then a quick stop in South Korea. 앞에서 자르고요 잠깐 들렀어 잠깐 어디 한국에는 잠깐 들렀어요 한국에는 잠깐 들렀습니다 한국에는 잠깐 들렀어요 And then... And then... And then... flight... freight Straight to the US flight straight to US then a flight 비행편으로 flight는 비행편으로 어디를 갔다니 straight는 직행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직행했다 한국에 잠깐 들른 다음에 미국으로 직행했습니다 비행편을 이용했기 때문에 flight를 썼고요 flight는 항공기로 어디를 직행으로 갔다 할 때 straight 직행으로 갔다 straight to the US 미국으로 직행했습니다 flight straight to the US official saying north korea got nothing in return official saying north korea got nothing in return official saying north korea got nothing in return official saying official saying 여기서 비행편으로 생략했고요 관리 미국 관리가 되겠죠 미국 관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north korea got nothing in return north korea got nothing in return 어 무엇을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in return 대가로 그러니까 트래브스 킹을 석방하는 대가로 무엇을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got nothing in return got nothing in return we did not give them anything we made no concessions as a part of securing his return 우리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이 북한에 건넨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양보도 하지 않았다.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원래 컨세션이 양보인데 양보하다라고 옮긴다고 했죠. 양보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명사는 동사로. 명사는 동사로 바꾸면 편하다. 그래서 우리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make는 생각 안해도 되고 no가 있으니까 우리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우리 양보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as a part of securing his return. 잘 안 들리는데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as a part of securing his return. secure his return. secure. 안전하게 무엇을 확보한다 할 때 secure 쓰고요. his return. 그가 돌아오는데 그가 돌아오는 것을 확보한다. 그가 돌아오는 것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못 지킨다. 확보한다. 이게 secure잖아요. secure his return은 그냥 그의 신병을 확보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가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가로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가로 as a part of as a part of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가로 아무것도 양보한 것이 없습니다. 양보를 하지 않았는데 그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양보한 것이 없었음에도 그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kraut의 신병을 확보한다. 미군 전체를 그냥 army라고 이야기도 하니까 미군에서 facing discharged라는 것은 전역할 때 discharged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제명에 가까운 겁니다 불법적인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어떤 불명의 전역 아니면 불명의 전역 내지는 불명의 해임이나 제명이 낫겠다 불명의 제명이 됐는데 제명이 지금 된 것은 아니고 facing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제명될 것 같다 앞으로 제명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bing는요 이거는 아직 끝나자 완료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진행형을 언제 쓰냐면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절차가 그러니까 해임 불명의 제대 불명의 제대 제명이 제명 당할 것이다 조만간 조만간 제명 당할 거야 facing discharge from the army even before crossing the border even before crossing the border even before crossing the border crossing the border는 미국 국경을 넘기 전에도 전에 미국 국경을 넘기 전에 불명의 제명의 제명이 될 수 있다 불명의 제대 그러니까 제명될 수 있겠다 제명될 수 있습니다 제명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프터담에 이유나 원인은 나온다고 했죠 애프터 비잉 제일드라고 했잖아요 제일 좋은 곳 제일 좋은 곳 감옥이죠 그러니까 구금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애프터 제일드 인 사우트 코리아 애프터 제일드 인 사우트 코리아 애프터 비잉 제일드 인 사우트 코리아 for an altercation with locals 그러면 죄의를 됐는데 구금이 됐는데 그러니까 수혹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혐의 혐의나 이유를 나타낸 때 for를 쓰고 for altercation altercation은 말싸움입니다 심한 말싸움 with locals locals는 현지인이에요 현지인이 locals니까 한국 한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locals니까 복수죠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말싸움을 했다는 얘기에요 말싸움을 해서 싸움을 해가지고 해 싸움을 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투옥이 됐었다는 얘기죠 auster계인 foreign altercation locals korea for an altercation with locals his family telling us in august that they had his family telling us in august that his family telling us in august his family his family telling 그 가족이 8월에 우리에게 이야기했다.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는 건 ABC 기자의 제보를 했다는 얘기죠. 과거니까 that they had worried about his mental state. 정신상태에 대해서 걱정했다라고 과거 8월 달에 우리에게 이제 제보를 해왔어요. 가족이. 킹이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좀 걱정이 된다라고 they had worried about his mental state they had worried about his mental state about his mental state even that his family telling us in August that they had worried about his mental state even before he fled to North Korea before he fled to North 플래드 플래드는 아까 볼트하고 비슷한 단어 이게 도망가다 달아나다 할 때 플래드 플리 플리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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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North Korea 북한으로 도망가기 전에도 북한으로 도망가기 전에도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해서 걱정이 됐다 라고 이제 가족들이 얘기한 거예요. Before he fled to North Korea. He just called and he needed to scream him. I'm not the army soldier you want me to be. I'm not the army soldier you want me to be. I'm not the army soldier you want me to be. I'm not the army soldier you want me to be. I'm not the army soldier you want me to scream him. He just called and he didn't scream. I'm not the army soldier you want me to be. I'm not the army soldier you want me to be. He just called. He just called. He just called. I just called. He just called.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And he just screamed. Screamed. 아주 막 소리를 질러 댔다. 소리를 질러 댔어요. 뭐라고 소리를 질러 댔습니까? He just called and he just screamed. I'm not the army soldier you want me to be. I'm not the army soldier you want me to be. I'm not the army soldier you want me to be. I'm not the army soldier you want me to be. 이게 엄마잖아요. 엄마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I'm not the army soldier you want me to be. I'm not the army soldier you want me to be.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엄마가 원하는 그런 군인이 아니에요. 엄마가 원하는 군인은 될 수가 없다. 엄마가 원하는 군인은 아니다. 엄마는 그런 군인은 원하겠지만 나는 그런 군인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I'm not the army soldier you want me to be. I'm not the army soldier you want me to be. 이걸 두 번 얘기했죠. I'm not the army soldier you want me to be. And he kept screaming that out loud. And he kept keep ing keep screaming keep screaming that are loud that are loud that are loud that은 out을 수식해 주는 거에요 out을 수식해 주는 거에요 out loud를 수식해 준다 out loud를 수식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뜻은 그렇게 크게 고래고래 그렇게 크게 할 때 됐이 이제 수식어로써 무엇을 강조해 줄 때 됐을 쓰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엄청 큰 소리로 할 때 that are loud 이렇게 쓰는 거에요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그렇게 큰 소리로 엄청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I'm not the army soldier you want me to be I'm not the army soldier you want me to be and he kept screaming that out loud and then all the sudden the phone hung up and then all the sudden the phone hung up and then all the sudden the phone hung up The phone hung up The phone hung up 행업이 끈타예요 행업이 끈타인데 왜 행업이 끈타냐면요 옛날에 그 전화기가 전화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갖고 전화기가 이렇게 돼있으면 전화기를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 끊기잖아요 걸어놓으면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 끊기는데 그래가지고 행업 걸어두었다 이게 끊기다라는 뜻이에요 옛날 전화를 연상하시면 좀 쉬운데 그래서 여기서는 비동사가 생략이 됐고요 The phone hung up 전화를 끊더라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갑자기 전화가 끊기더라고요 엄마 입장에서는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전화가 뚝 하고 끊겼다 그래서 전화가 끊겼다 그 empowered The phone hung up The phone was hung up the phone The phone was hung up The phone was hung up ains 아 스포스맨 세잉 킹 메더가 아 스포스맨 세잉 아 스포스맨 세잉 스포스맨 세잉 옛날에는 요게 좀 그 맨이라는 말을 성차별이라 그래가지고 스포츠 펄슨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스포츠 맨을 쓰네요. 스포츠 맨을 쓰네요. ABC 뉴스가 원래는 좌쪽으로 조금 편향됐다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스포츠 맨을 쓰네요. 스포츠 펄슨이라고 안 쓰고 좀 신기한데 대변인입니다. 스포츠 맨 대변인. 대변인에 따르면 대변인은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킹의 엄마는 안도했다. 위안을 삼았다. 위안이 되었다. 엔드 오버조이드라고 했죠. 오버조이드는 쪼이의 좀 더 큰 개념. 그러니까 아주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오버조이드. 그러면 왜 좋아했겠어요? 아들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들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기쁘고 이제 마음의 안도감을 느꼈다는 얘기가 있죠. hear her son's voice when they spoke today hear her son's voice when they spoke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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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로 서로 통화를 했다는 뜻이에요. they spoke 그래서 전화상에서 누구누구 스피킹 그러잖아요. 누구누구 스피킹 전화 바꿨습니다. 접니다 할 때 누구누구 스피킹 이런 식으로 쓰니까 전화 통화할 때 데이 스퍼크라고 쓴 거예요.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이제 기분이 좋았다. 목소리를 전화 통화로 목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좋았다. hear her son's voice when they spoke today but tonight questions about what disciplinary actions he may face from the military but tonight questions about what discipline but tonight questions about questions about questions about 블라블라블라블라 근데 어떤 의문이 남는다. 어떤 의문이 남는다. disciplinary actions 는 징계 조치입니다. 이게 징계 조치예요. 어떤 징계 조치가 군 당국으로부터 어떤 징계 조치를 받게 될까요? 어떤 징계 조치를 받게 될지 그것이 의문이다. 그런 의문점이 남는다. 지금 미국으로 통환이 됐긴 했지만 가장 유력한 옵션은 가장 유력한 옵션은 가장 유력한 대안은 가장 유력한 옵션은 뭡니까? 옵션이 뭡니까? 프라이빗 아까 얘기했죠 프라이빗 트래브스 킹 프라이빗 트래브스 킹 아르미 프라이빗 트래브스 킹 프라이빗 트래브스 킹 트래브스 킹 일병이 트래브스 킹 일병은요 will be administr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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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harged from the army from the army from the military from the military from the military from the military discharge may discharge from the army sorry 아, army가 맞네요 그러면 administratively discharged는요 행정적으로 퇴역시킨다 퇴역당한다 굳이 말하자면 행정적으로 퇴역당한다는 얘기는요 행정적으로 제명당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뜻이에요 administratively가 나오면 굉장히 부정적인 뜻이다 만기 전역으로 제대할 때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불명에 제명될 때만 administratively discharged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명이 될 거다 가장 유력한 옵션은 뭐냐면 군대에서 제명당할 것이다 그게 가장 유력하다 그게 가장 유력하다 난리에서 제명당한다는 뜻입니다 텍사스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overnight 그러니까 한밤중에 한밤중에 텍사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앤드 데이빗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앵커 이름을 부른 겁니다 앤드 데이빗 그 다음에 The North Koreans The North Koreans The North Koreans The North Koreans 더를 쓰면은 더를 쓰면 원래 나라 앞에 국가 앞에서는 이제 더를 안 쓰는데 더를 쓰면은 Koreans 다음에는 더를 쓸 수가 있죠 The Chinese The North Korean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북한 당국이 북한 측에서는요 북한 측에서는 Almost Certainly Almost Certainly는 거의 확실하다 거의 확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불보도 뻔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Asking about his army unit Asking about his army unit His army unit 그러니까 그가 소속된 군대 그가 소속된 군대에 대해서 물어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북한 당국이 걔를 억류했을 때 뭘 물어봤겠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풀어주진 않았겠죠 걔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군대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그거는 Almost Certainly Certainly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개적으로 Certainly라고 할 수 없지만 불보도 뻔하죠 뻔하다 할 때 Almost Certainly라는 표현을 썼네요 키pent은 하면 아미 유닛, 차퍼빌리티 는 차퍼빌리티 Its 차퍼빌리티 아미 유닛 Its 차퍼빌리티 기차퍼빌리티 위치 차퍼빌리티 차퍼빌리티 차퍼빌리티리너 차퍼빌리티는 전력 미군 전력 차 퍼빌리티 권력에 대해서도 물어봤겠지요 anything they could find out anything they could find out anything they could find out 그가 이제 find out 끄집어낼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 알아낼 수 있는 anything 어떤 정보든 간에 알아낼 수 있는 거는 그냥 꼬쩍꼬쩍해버렸겠죠 당연히 anything they could find out about the military mission of the U.S. in the military mission of the U.S. in military mission about the military mission of the U.S. in U.S. 미국, 미국의 군사 임무, 군사 임무 military mission of the U.S. in South Korea military mission of the U.S. in South Korea in South Korea,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되겠죠 South Korea는 military mission of the U.S. in South Korea 주한미군의 임무, 주한미군의 임무에 대해서도 알아낼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다 물어봤겠죠 anything they could find out but in the end but in the end but in the end but in the end South Korea but in the end 하지만 알아낼 수 있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결국에는요 they seem to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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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end they seem to feel 어 seem to feel 뭐뭐라고 생각한 것 같다 북한 측이 뭐뭐라고 생각한 것 같다 but in the end they seem to feel that keeping him was less valuable than the that keeping him was less valuable than the that keeping him was less valuable that keeping him less valu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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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s valuable keeping him 그를 지금 억류하고 있는 거 그를 지금 잡아두고 있는 거 keeping him 앞에서 끊을게요 keeping him 그를 잡아두고 있는 것이 less valuable 가치가 떨어진다 가치가 떨어져 가치가 별로 없어 가치가 떨어져 뭐보다 비교급이니까 less가 비교급이니까 in the end they seem to feel that keeping him was less valuable than was was less valuable less valuable less valuable 가치가 떨어진다 뭐보다 less valuable was less valuable than less valuable than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것보다 앞쪽에 keeping him 그를 가지고 잡아두고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게 가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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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외교적인 이점을 보나 아니면 public relations 홍보 효과를 보나 홍보적인 어떤 이점 홍보적인 이점을 보나 고맙습니다 public relations advantages of letting him go David's advantages of letting him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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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풀어주는 것 그를 석방시켜 주는 주는데 대한 어떤 외교적 홍보적인 효과 그것이 더 컸다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를 풀어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keeping him was less valuable than diplomatic and public relations advantages of letting him go of letting him go of letting him go David 앵커 이름이죠 of letting him go David really fascinating turn tonight Martha Rannett really fascinating turn tonight Martha Rannett really fascinating turn tonight Martha Rannett really fascinating turn tonight really fascinating turn tonight 정말 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반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상황이 괜찮게 역전이 됐군요 상황이 굉장히 역전이 됐다 반전이 됐다 할 때 turn 이라는 걸 씁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 것을 turn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괜찮게 순조롭게 상황이 역전이 됐군요 바뀌었군요 반전이 됐군요 턴이라고 하고 전해드렸습니다 말했다 땡큐 말타 땡큐 감사합니다 말타 주가 이리다 데이베이 패스내딩 턴트 나이 마더라도 리뉴스 오피어 마더 땡큐 주가 이리까지 여기까지 했구요 다시 한번 들어 보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혹으로 어 그 스크립트는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깐요 보시면서 쭉 이렇게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들어 볼게요 we do begin tonight with the u.s. soldier who willingly crossed into north korea tonight back in u.s. custody now this was the last image of army private travis king wearing a black cap and shirt authorities say just moments before he crossed the dmz he is now on his way home at this hour north korea saying they expelled him but tonight here we have learned of secret negotiations to make this happen his safety was the first priority but what could this u.s. soldier now face when he lands back on u.s. soil tonight already able to speak with his mother before landing back in texas abc's martha raddott leading us off tonight tonight after months of secret negotiations army private travis king is in u.s. custody on his way home from north korea officials saying he appears to be in good health and good spirits and is eager to see his family but his future remains uncertain in july the 23 year old soldier joined a tour group in south korea seen in this image tall dressed in black standing at the front of the crowd at the dmz and then willingly bolting into north korea where he was quickly detained driven away and interrogated his release some 70 days later facilitated by sweden and china north korea announced today king would be expelled after finding him guilty of illegally intruding into their territory swedish officials then driving king from north korea across the border to china where he was met by the u.s ambassador to china then a quick stop in south korea and then a flight straight to the u.s officials saying north korea got nothing in return we did not give them anything we made no concessions as a part of securing his return king was facing discharge from the army even before crossing the border after being jailed in south korea for an altercation with locals his family telling us in august that they had worried about his mental state even before he fled to north korea he just called he just screamed i'm not the army soldier you want me to be i'm not the army soldier you want me to be and he kept screaming that out loud and then all of a sudden the phone hung up a spokesman saying king's mother was relieved and overjoyed to hear her son's voice when they spoke today but tonight questions about what disciplinary actions he may face from the military i think the most likely option is uh private travis king will be administratively discharged from the army king is expected to land in texas overnight and david the north koreans almost certainly asking about his army unit its capabilities anything they could find out about the military mission of the u.s in south korea but in the end they seem to feel that keeping him was less valuable than the diplomatic and public relations advantages of letting him go david really fascinating turn tonight martha raddatz leading us off here martha thank you tonight do begin tonight with yeah she'sかった it the umposto on performance Yeah I'm sure now often every season's most rewarding auality story from there for you together but it looks finally Japanese literate ty y 감사합니다.